여러분 조곤아 체끼끼던데 완벽한 두께끼끼리 하려고 왔어 두들어 하러 왔어요? 어, 두께끼끼리 하려고 왔어 차가! 두께끼리 하려면 이거 만족할까? 간다 두께끼리 하려고 어떻게 해야 될까? 저 새끼의 박사님이셔 태어났을 때 붓을 갖고 태어났어 흑이 자, 동원아 지금 도색을 하려고 하는데 뒤쪽으로 너무 옷이 닿기 때문에 이걸 좀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앞에는 캐빈은 괜찮은데 도색을 안 할 거야 이 차는 우리나라 강공선에서 타고있잖아 사실은 군부대에서 써 같은... 비싸잖아요 국가 기밀이다 미군부대에서 쓴 거 같거든 그래서 거의 설명을 안하기때문에 미국무대 써가지고 우리가 가져와서 트롯으로 만끽한게 맞고 업무대는 나올거야 신조차 신조차 보면은 타려도 신차 나올 때 있잖아 그대로 있어 아예 쓰지를 않았더라고 이런 차가 진짜 사시는 분도 대단한거 좋을 것 같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거든 하지만 우리가 도색까지 깨끗하게 해서 판매를 할거고 그 다음에 크레인이 보면은 악셀있거든 악세케이블을 지금 빼놨어 악세케이블 여기 들어가는거 있거든 충분시켜놨고 워낙 장비를 안쓰다보니까 고착이 되가지고 오페라하우스가 쩔었어 충분시켜놨기 때문에 이거는 수리만 하면 될 것 같고 이대로 해서 지금 정비는 도색을 좀 해서 정비하고 적잠적으로만 도색을 좀 해서 판매를 하려구요 이상 한솔트럭이었구요 여러분 한솔트럭 진짜 괜찮은 차 갖고 왔으니까 꼭 전화주세요 746에 2실릉으로 다녀 장비는 특특 A급이구요 차량 또한 특특 A급이라 이런 차를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킬로수가 17,000킬로밖에 안탔기 때문에 사시면 후회는 절대 안할 것 같아요 한솔트럭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